우리 하모니 인천순봉원교회는요. 김영진 목사님 팀장으로 세워주셔서요. 너무 사랑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짱입니다. 회장님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. 우리는요. 우리 하모니 교회가 너무나 정말로 사랑스럽고 하나 된 게 너무나 기뻐요. 우리 하모니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맛있게 국수도 하고요. 여성교회 정말로 여기서 서로가 정말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놀러오세요. 하모니 화이팅! 우리 회장님 존함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권효순입니다. 여성교회 회장님이세요?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정말로 반갑습니다. 인천순봉원교회가 우리 회장님과 선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크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. 아멘! 감사합니다.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모니 교회 맡겨주세요. 우리가 잘 책임지겠습니다.